돈은 없는데 펜더가 한 대 갖고 싶다 그러면은 괜찮은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기타는 멕시코 벤더에서 나온 스트라트 퀘스터 맥펜 스탠다드 싱싱싱 모델입니다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지인의 기타를 대여받아서 영상 리뷰를 찍었으며 일절 받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 헤드머신 같은 경우가 개조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일반 스탠다드라는 헤드머신이 정착되어 있구요 기판은 메이플 그리고 넥도 메이플로 되어 있는 기타입니다 21프렛 약간 빈티지 사양이죠 헤드머신 같은 경우는 고토 빈티지 헤드머신으로 송수되어 있으며 이제 투 투톤의 원 볼륨이 되어 있는데 이 기타 같은 경우는 브릿지가 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더 블러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요 프렛 마감 또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판 구성과 보면 사용한 흔적들이 있는데 메이플 지판 기타들이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다른 부분들은 특히 설명드릴게 없네요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나온 모델이라 기판 같은 경우는 좀 빼놔 가지고 좀 주의가 있게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벚꽃에 좀 약간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어 기타인 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운드 샘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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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를 해보고 느낀건데 상당히 괜찮은 기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원래 멕시코 팬더에 약간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만듦새도 생각보다 괜찮고 내가 지갑이 좀 얇은데 팬더 한 등 갖고 싶다 하면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보면 재미있는게 이외로 빈티지한 빈티지 매니아들을 좀 자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21프렛이라던가 리어에서 톤이 안 먹힌다던가 블리치가 6포인트 빈티지 있을 때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빈티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층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신에도 빈티지 머신으로 바꿔야 될 것도 이렇게만 보면 사실 빈티지 기타 팬더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음 저는 굉장히 대여하면서도 만족을 했습니다 아쉬운게 있다면 음 지금 이 사양으로는 이 기타가 안 나와요 어 과거의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더이상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음 네 지금까지 선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Ja